어머, 벌써 왔어? 국수도 안 삶았는데. 시원해. 일을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뭘 먹어요? 사실 많이 하긴 했지. 국수 양이 어마어마한 국수가. 식당 아는 사람 같아요. 아니 가만 있어봐. 어머니 하나 잡숴보세요 신고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아까 나한테 신고. 아까 손으로 드리는 것도 되게 한국식이죠. 그렇죠 우리 손으로 이렇게 김치 찢어서 주고. 일본에서 이렇게. 손 맛. 밥도 드시죠. 밥도 있어. 밥 필요하면 밥 드시고.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아키타카 씨. 너무 맛있습니다. 일하고 와가지고. 더 맛있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난 굉장히 맛있거든. 이게 옳을 줄 알았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네. 네. 꽝이 쓰겼네. 일현이가 어때요? 재미있었어요. 그게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형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나만 그 생각한 거 아니야? 어. 내가. 내가 왜 와서 그런 일을 했을까. 어머니 설마. 그래 나 일본 가면 약간 나 귀족이. 귀족인데. 아니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매일 일 얘기했는데 왜 맛있는 얘기가 나와. 준지연 씨도 어머니. 좋은 경험이죠. 좋은 경험이죠. 기회가 되면 한 번 또 오셔줘요? 네. 또 오셔줘요? 네. 아아. 아네. 아 생각했어 엄마. 생각했어. 생각했어. 알아 나도 봤어. 아니 회가 또 나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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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그럼 새참 먹었으니까 일은 해야지. 여기가 나오는 게 잉어도 나오고. 잡으러 가나 본데 이거는. 근데 배스는 우리가 솔직히 못 먹고. 붕어가 나오면 이제. 아 낚시하러 가나 보다. 아. 아 낚시하러 가나 보다. 아 매운탄 좋다. 이제는 일이 아닌데요 이건. 이거 노는 거죠? 노는 건데. 낚시는. 낚시네 해 봤어요? 저는 거의 안 해 봤습니다. 저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 응. 처음에 하면 어렵죠, 저게. 어렵죠. 걔 부러뜨린 거 아니야? 아, 어떻게 배웠어. 실 다시 연결하면 되는 거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자, 이게 우리 미끼. 벌써 닭살이 그냥. 오, 어떡해. 살아있는 거지.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지렁이가 너무 가까워. 이거 지렁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껴 보세요. 괜찮네. 앞으로 바퀴벌레는 집에 나오면. 아, 싫어. 바늘을 잘 조심히 잡고. 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표정 너무 안쪽으로. 오,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여기서부터 내가 나야지. 고생한 고생을 이제. 홍수님이 다 했는데 형은. 남자가 돼서 진짜. 굉장히 실망인데. 여기 던지름이 중요하거든, 이게 또. 오, 못 잡겠다. 오, 못 잡겠다. 오, 못 잡겠다. 왜 이렇게 오래.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전화세가 나와, 전화세가. 오, 잘했어요. 그래요? 맞다. 봉석 씨와 막내. 수고하여? 아내? 아니요. 그 바로 옆에서 뽀글뽀글 나오긴 했어요. 그냥 사서 먹으라 하네. 느낌이 두 시간 동안 저러고 있었어. 탱글탱글.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냥 꽂아, 꽂아. 이런 한편 보고 어땠어요? 조금 실망했어요. 3시간 동안. 아, 정말 힘드네요. 우리? 어? 누구야? 막내가? 막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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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내 자랑으로 뛰어오는 거야?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신났다. 어떻게 됐어? 잡아서 저기. 누가? 왜? mistakenівобurger goods. 아, 깨끗과 함께 mun자 49리 사이즈로verage. 네. 이렇게 집중, 우리 접어팔 때도 이런 식으로 집중해주면 얼마나 좋을거 아니야. 네. 집중해야 돼. 알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와, 손이. 왔다, 왔다. 와! 우와. 우와, 진짜야? 진짜네. 우와. 빨리, 빨리, 빨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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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모든 가을 한 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작아 보이네 어떡해 잡았다 하필 또 아키타카시가 잡았어 아니, 근데 이게 가족이 먹으려면 저 한 마리로 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불루길 불루길 월남붕어, 불루길 불루길 불루길, 유해종 불루길, 유해종, 불루길 잡아야 돼 진짜요? 잘 잡았다 우리 잘 잡은 거예요? 네 잡으셨어요?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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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노하우 아침에 또 노하우 지금까지 열심히 안하다가 물고기 하나 잡아주면서 잘하면 동네방네 다 잘 안 들었어요 저 작은 건너 오, 잘했어. 잘했어. 우리 갔다 왔다. 오, 잘했어. 굴러기? 괜찮아? 지룡이 못 만지면 또. 안 그래도 섬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년은 사야 되지 않았어요? 다만, 갑자기.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이걸 어떤 사람이에요? 개그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연습한다고 해봅시다, 착하고 취향이 누나 딱 취향이어서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 웃겠는데 누나는 옆에서 빵 터져서 막 엄청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좋아하면 재밌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장난기도 많죠? 이미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거?